술술 넘어가는 술 아주 먼 옛날 어느 산골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부모 모시기를 아주 깎듯이 했지요. 만난 것이 생기면 부모 먼저 잡수게 하고 좋은 옷이 생기면 부모 먼저 입혀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 효자의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효자는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구해드리고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드렸지요. 그래도 아버지 병은 영 낫지를 않아 효자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이 지긋한 스님 한 분이 시조를 왔다가 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보 젊은이 얼굴에 웬 근심이 그리 가득하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가 보오 이러는 겁니다. 효자가 대답했지요. 아버지 병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스님이 내가 의술을 좀 공부했으니 환자를 한 번 봅시다. 이러지 뭐예요? 효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효자가 스님을 방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요. 스님이 환자를 여기저기 진찰해 보더니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효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스님 왜 그러십니까? 낳을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있소만 죄 없는 생명을 죽여야 하는 일이라서 새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효자는 무릎을 꿇고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통사정을 했어요.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일만 아니라면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자식 된 도리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제야 스님이 맞이 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의 제자로서 살생을 권할 일은 아니오만 젊은이의 효성이 지극하니 할 수 없구려. 이 병은 산짐승의 간 두 개와 산세의 간 한 개를 잡숫게 해야 나을 병이라오. 하루에 한 개씩 사흘 동안 잡숫게 하되 첫째 날은 짐승의 간 둘째 날은 세의 간 셋째 날은 다시 짐승의 간 순서로 드려야만 나을 것이오. 그리고 아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다만 간을 내어주고 죽은 짐승들을 반드시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시오. 죄 없이 죽었으니 들풀로라도 다시 대연하게끔 말이오. 효자는 고마워 어쩔 줄 몰라하며 스님에게 넉죽 절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효자는 눈을 뜨자마자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덫을 놓고 숨어 기다렸지요. 눈빛 순한 산토끼가 두리번거리며 깡충깡충 뛰어가다 덜컥 덫에 걸렸습니다. 토끼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을 살리려니 어쩔 수 없구나. 효자는 토끼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어요. 과연 아버지 병이 조금 나갔습니다. 다음날도 효자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새 그물을 치고 숨어 기다렸지요. 수다스런 종달새가 지지배배 거리며 포르릉 날아오르다 찰싹 그물에 걸렸습니다. 종달새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을 살리려니 어쩔 수 없구나. 효자는 종달새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병은 조금 더 나았어요. 그 다음날도 효자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함정을 파놓고 숨어 기다렸지요. 사나운 늑대가 으르렁대며 어슬렁 어슬렁하다 함정에 빠졌습니다. 늑대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을 살리려니 어쩔 수 없구나. 효자는 늑대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과연 아버지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효자는 뛸 듯이 기뻐했지요. 그리고 죽은 토끼와 종달새와 늑대를 양지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 이듬해였습니다. 효자가 그 이를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하루는 짐승들 묻어놓은 무덤가를 지나는데 못 보던 풀이 수북이 자라 있는 겁니다. 아주 누렇게 이사까지 배웠어요. 어라? 이게 무슨 풀일까? 몇 폭이 배어가지고 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백살 가까이 된 노인 한 분만 알아보고 그게 사몬초라는 풀이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먹습니까? 하니까 이삭을 빠서 매주처럼 띄었다가 찐쌀하고 섞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물을 붓고 한참 삭힌 다음에 먹는 거라는 겁니다. 효자가 그렇게 해보았지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누르스름한 물이 항아리에 한가득 고였는데 아주 향긋하기도 하고 달큰하기도 한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 한 잔씩 마셔보았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순해져서는 말수도 적어지고 아주 얌전해졌어요. 꼭 토끼 같아졌지요. 한 잔씩 더 마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수다스러워져서는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댔습니다. 꼭 종달새 같아졌어요. 또 한 잔씩을 더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사람들이 모두 사나워져서는 아무하고나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하고 부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미친 늑대 같았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다들 지쳐서 고라떨어졌지요.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이 깨어나 보니까 머리는 지끈지끈 깨질 듯 아픈데 눈두덩에 시퍼렇게 멍이 든 사람도 있고 무릎 밖이 깨져 무릎 밖이 깨져 피나는 사람도 있고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도 있는 것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다들 생각했어요. 삼온초삭힌 물은 두 잔 넘게 마시면 안 되겠구나. 그 뒤로도 효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종종 삼온초삭힌 물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실 때마다 삼온초삭힌 물 삼온초삭힌 물 하니까 이름이 너무 길어 부르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걸 무어라 부를까 하고 생각하다가 향긋하고 달큰한 게 술술 잘 넘어가니까 술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술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토끼처럼 순하다가 조금 더 마시면 종달새처럼 떠들어 대고 더 많이 마시면 늑대처럼 사나워지잖아요. 그건 술을 삼온초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삼온초란 새혼이 깃든 풀이라는 뜻이거든요. 효자 아버지 병고치느라 죄 없이 죽은 토끼 종달새 늑대의 혼이 기든 풀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밀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소리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랍니다. 쥐 놈과 쥐님 옛날 어느 야트막한 산에 꿩하고 매희돌기하고 까치가 살았습니다. 셋은 같은 새이면서도 성품은 많이 달랐어요. 꿩하고 매희돌기는 아주 건방지고 까치는 참 겸손했거든요. 우는 소리만 해도 꿩은 꺽꺽 매희돌기는 구구하고 건방진 소리로 우는데 까치는 깍깍하고 겸손한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게 왜 건방진 소리고 겸손한 소리냐고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한 번은 눈이 아주 많이 왔어요. 산이고 들이고 온통 뒤덮어버렸지요. 그러니 새들이 먹을 걸 찾을 수가 있나요? 한 사흘을 내리 굶었더니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셋이 의논을 했어요. 꿩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는 게 좋을 거야. 저 산 아래 굴 파고 사는 쥐서방이라는 놈이 하나 있을 거야. 그놈 가진 양식이 넉넉하다는 소리를 아마 들은 적이 있겠지. 그러니 그놈한테 양식을 좀 얻어먹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맷비둘기가 그 다음에 맷비둘기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 얘기는 나도 들었어. 그 놈이 아주 부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 양식을 좀 달라고 하자고. 꿩은 꺼야 꺼야 하고 맷비둘기는 그랬다고 그랬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까치가 말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아무튼 굶어죽기 전에 어서 양식을 얻으러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까까 하며 까치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이 모였지요? 제일 먼저 꿩이 가보기로 했어요. 꿩은 배가 고파 죽겠으면서도 목을 빳빳이 세우고 쥐 서방을 찾아갔지요. 그러고는 쥐 서방 내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여봐라 겉 고양이 밥되다만 쥐놈 있으면 좀 나와보는 게 좋을 거다. 쥐 서방이 들으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꿩이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니 양식을 좀 구워주는 게 좋을 거다. 이러는 겁니다. 쥐 서방이 부하같이 밀어서 얼른 부엌에 들어가 부지깽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꿩의 뺨을 힘껏 때려주며 소리쳤지요. 배가 고프면 네 배가 고프지 네 배가 고프냐? 어디 와서 건방진 소리를 해?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깽이가 불붙은 부지깽이가 불붙은 부지깽이였나 봐요. 그때 꿩의 볼에 벌겋게 된 자국이 여태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으니 말입니다. 그 다음은 맷비둘기가 쥐 서방을 찾아갔어요. 맷비둘기도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는 쥐 서방 내 대문을 쾅쾅 두드렸지요. 어이 거 남의 집 뒤주에서 쌀 훔쳐다 먹고 사는 쥐놈 좀 나와 보라고 쥐 서방이 들으니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맷비둘기가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내가 사흘을 굶었다고 그러니 훔친 양식 좀 나누어주면 좋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쥐 서방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문 옆에 세워놓은 넋가래로 맷비둘기 머리를 힘껏 때리며 소리쳤지요. 훔친 양식이 곡관에서 썩어놔도 너 같은 놈은 못 주겠다 이놈아.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맷비둘기가 머리를 맞아도 아주 되게 맞았나 봐요. 맷비둘기 정수리에 퍼렇게 멍든 자국이 여태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까치가 쥐 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얌전하게 문을 똑똑 두드렸지요. 부지런한 쥐님 댁에 계십니까? 쥐 서방이 들으니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만 어쩐 일로 절 찾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까치가 공손히 인사하면서 배가 몹시 고파서 찾아 왔습니다만 양식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쥐 서방이 기분이 좋아서는 까치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지요. 밖이 춥소이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그러고 낸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한상 잘 차려서 내왔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많이 드시구려. 까치는 배가 불룩해지도록 얻어먹었지요. 까치가 그때 얻어먹긴 정말 잘 얻어먹은 모양입니다. 그때 나온 배가 아직도 들어가지 않고 불룩하게 나와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꿩볼이 벌개지고 맷비둘기 머리가 펄해지고 까치배가 불룩해진 거래요.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된통 얻어맞아 멍이 들고 누구는 잘 대접받아 배가 불룩해지는 거랍니다. 하늘을 나는 임금 옛날에 한 아이가 남의 집 머슴사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사리라는 게 얼마나 힘겹고 서러운지 모릅니다. 소처럼 부리는 대로 일을 해야 하고 일 못한다고 야단맞게 일쓰고 기껏 일을 잘해놓아도 욕이나 안 얻어먹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잘 먹기를 하나요? 맨날 찬밥 아니면 누름밥 신세였지요? 이 아이도 맨날 맛없는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머슴사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루는 아이가 마당에서 쇠죽을 끓이는데 주인 영감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상에는 떡이며 고기며 온갖 맛난 음식이 다 올라와 있었어요. 냄새는 코를 찔렀고 군침은 꼴깍 꼴깍 넘어갔지요. 아이는 맛난 음식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밥을 한 달만 먹는다면 하늘도 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주인 영감이 이 소리를 들었나 봐요. 이놈 너 방금 뭐라고 했느냐? 아이는 뜨끔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하고 발뺌을 했지요. 네 다 들었다. 이런 밥 한 달만 먹으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했지? 너무 먹고 싶어서 괜히 해본 말을 주인 영감은 고지 들은 겁니다. 하늘 같은 주인 한테 아니라고 잡아 뗄 수도 없고 아이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 그런 음식 한 달만 먹으면 정말 하늘을 헐헐 날아다닐 수 있어요. 하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영감이 말했어요. 한 달 동안 나하고 똑같이 먹여줄 테니 어디 한번 날아보거라. 그렇지만 만약에 못 나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그날부터 아이는 만나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기로 한 날이 가까워 왔어요. 무슨 수로 하늘을 날지? 그 좋던 밥맛도 싹 가시고 걱정이 태산인데 마침 고을 사또가 불렀습니다. 아이가 하늘을 난다는 소문이 사또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늘을 나느냐? 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같은 사또 앞에서 아니라고 잡아떼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 사또 나리처럼 몇 달만 먹으면 하늘을 헐헐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말했어요. 몇 달 동안 나하고 똑같이 먹여줄 테니 어디나 나라 보거라. 그렇지만 만약에 못 날면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그날부터 아이는 더 만나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덧 날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무슨 수로 하늘을 날지? 그 좋던 밥맛도 뚝 떨어지고 걱정만 태산인데 임금님이 부른다고 아이가 하늘을 난다는 소문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늘을 나느냐? 아이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같은 임금님 앞에서 아니라고 잡아떼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임금님 처럼 3년만 먹으면 하늘을 헐헐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고 배짱 좋게 큰소리 쳤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3년 동안 나하고 똑같이 먹여줄 테니 어디 날아보거라. 그렇지만 만약에 못 날면 살아남지 못할 줄 알거라. 그날부터 아이는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난 음식을 물리도록 먹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날기로 한 날이 다 되어갔어요? 무슨 수로 하늘을 날지? 속았다는 걸 알면 임금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랬습니다. 임금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더 불러줄 사람도 없었어요. 밤낮으로 끙끙대며 궁리에 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날개로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아이는 임금님 앞에 불려갔지요. 오늘이 난다고 한 날이니 어서 날아보거라. 네, 임금님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리로 날아올 테니 기다리세요. 아이는 궁궐을 나와 터덜터덜 산으로 올라갔어요. 날지 못해도 죽을 텐데 까짓 거 떨어져 죽어버리지 뭐.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떨어져 죽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골짜기 바위 밑에서 토끼하고 사슴이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너희들 뭐 때문에 싸우니? 하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사슴이 치렁치렁한 옷을 내보이면서 침이 마르게 자랑을 나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 옷고름을 매면 몸이 하늘로 솟구쳐 오른답니다. 옷고름을 풀면 도로 땅으로 내려오지요. 세상에 이 옷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질세라 커다란 부채를 꺼내 보이면서 입이 닳도록 자랑을 했습니다. 이 부채로 부채질을 하면 새처럼 활활 날 수 있답니다. 부채를 접으면 제자리에 멈추지요. 사슴 사슴과 토끼는 서로 제 것이 더 귀하다고 박박 우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속으로 옳다 코나 하고는 토끼와 사슴을 살살 구슬렸어요. 내가 어느 것이 더 귀한지 알아볼 테니 그 옷하고 부채를 이리 내놓아봐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이러면서 사슴과 토끼가 옷과 부채를 아이에게 선뜻 내주는 겁니다. 아이는 사슴이 준 옷을 입고는 옷고름을 맸어요. 그랬더니 몸이 하늘로 둥실둥실 떠올랐습니다. 정말 하늘로 떠오르네. 아이는 높이 높이 떠올라서 토끼가 준 부채를 살랑살랑 부쳤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헐헐 날아갔지요. 아이는 싱글벙글 되면서 임금님이 기다리는 궁궐로 날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며 신하들이 죄다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궁궐을 한 바퀴 빙글 돌고는 사뿐히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은 자기도 한번 날아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는 옷과 부채를 임금님한테 내주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은 옷을 훌훌 벗어 아이한테 입혀주더니 자기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님은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가서는 부채질을 하면서 신나게 날아다녔어요. 한참을 날아다니다 보니 그만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채질을 멈추고 옷고름을 풀어야만 땅으로 내려온다는 걸 임금님은 몰랐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소리쳐 가르쳐줘도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 들리지 않았지요. 그대로 하늘을 빙빙 떠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흘렀어요. 그래도 임금님은 내려올 줄을 몰랐지요. 임금은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빙빙 떠다니기만 했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 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는 임금 노릇을 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임금은 아직도 하늘을 빙빙 돌고 있다고 하네요. 도깨비 불의 조화 제주도의 한 동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을엔 도깨비 불이 너무 많았어요. 도깨비 불은 밤마다 바다로부터 날아들어와서는 집을 태우기가 일수였지요. 불타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될 것 같았습니다. 걱정에 쌓인 동네 사람들은 모여 앉아 의논 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당번을 정해서 마을을 지키기로 했지요. 당번들은 도깨비 불이 날아오면 북을 치고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깨웠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도깨비 불을 내쫓느라 야단이었어요. 집이 타버릴까 불안해 매일 밤잠을 설쳤지요.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은 광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직접 조사를 하러 마을에 왔습니다. 목사는 세상에 도깨비 불 같은 건 없다며 마을 사람 누군가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단정지었어요. 그러자 마을 주민 이모씨가 나서서 도깨비 불이 틀림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목사는 이 사람을 수상한 사람이라 여기고 벌을 주기로 했어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벌을 주기로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하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이것에 보고 있던 허모씨는 집으로 달려가 손수 자기의 집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씨를 살리기 위해 자기 집을 희생한 거예요. 불길이 치솟자 놀란 마을 사람들은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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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치며 몰려들었지요. 온 마을에 불이 번질까 두려웠던 목사 일행도 이 씨를 놓아주고 불을 끌어 불이 났게 달려갔습니다. 허씨의 희생정신과 재치 덕분에 이 씨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답니다. 목사는 그제야 도깨비 불임을 인정했고 마을 이름이 안 좋아서 불이 나는 것이니 고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한 동리라 바꾸어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는 도깨비불의 조화가 없어져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길손 이야기 먼 옛날 우리나라에는 장길손 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장길손 장길손 은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었어요. 어찌나 큰지 앉아있으면 구름이 턱 밑에서 오락가락하고 우뚝 서있으면 머리가 하늘에 닿아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답니다. 장길손 은 힘도 엄청 셌습니다. 집채만한 바위를 코딱지 다루듯 산 하나쯤 옮겨놓기를 예사로 알았지요. 이렇게 몸집이 크고 기운이 세니 밥은 또 좀 먹었을까요? 한 번 먹었다 하면 산처럼 많은 밥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뚝딱 먹어 치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길손만 나타나면 먹을 것을 감추기 일수였어요. 장길손에게 먹을 것을 내주었다간 자기들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장길손은 알면서도 사온해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몸집과 힘을 내세워 빼앗아 먹을 법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 때문에 장길손은 언제나 배가 고팠습니다. 늘 먹을 것을 찾아 온 나라 안을 돌아다녀야 했지요. 그러다가 한 번은 멀리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보았는데 그곳엔 너른 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쌀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 밥 인심도 아주 후했지요. 농부들은 집집마다 한 섬씩 밥을 지어 장길손에게 내주었습니다. 아휴 저렇게 큰 몸집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 많이 드시오 많이 들어 장길손은 생전 처음으로 배가 부를 만큼 밥을 실컷 먹어보았습니다. 정말 잘 먹었다. 오랜만에 배가 두둑해지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흥이 겨워 저도 모르게 어깨 춤까지 덩실덩실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탈이 될 줄이야 몰랐어요. 장길손이 춤을 추는 바람에 흉년이 들고 만 것입니다. 어깨를 들썩일 때마다 그 큰 몸집이 해를 가려 그늘이 몇백리에 이르고 팔을 휘두를 때마다 큰 바람이 일어나 곡식을 죄다 날려버렸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아이고 망했네 이제 우린 무얼 먹고 사나 농부들은 몹시 화가 났어요. 손에 곡괭이며 쇠세랑을 들고 장길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덩치만큼 바보 녀석 같으니 기껏 먹여주었더니 흉년을 일으킨단 말이냐 이 고장에서 썩 물러가거라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장길손은 변명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만 멀리멀리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북쪽으로 북쪽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서러워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에게 폐를 끼친 것이 속상해 울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장길손은 다시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북쪽으로 갈수록 논밭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이 사는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장길손이 남쪽 지방에서 흉년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퍼져 음식을 얻어먹기가 더욱 힘들었지요. 그래도 장길손은 걸음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허우적 허우적 북으로 북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야만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장길손은 마침내 우리나라의 북쪽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이러다간 그만 굶어죽고야 말겠어.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무거라도 먹어야겠다. 장길손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장길손은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꾸역꾸역 입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나무든 흙이든 돌이든 바위든 닥치는 대로 주워먹었어요. 그렇게 배가 부르도록 먹고나자 그제야 힘이 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야 살 것 같다. 장길손은 벌떡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채 몇 발자국도 가지 못해서 배를 움켜쥐고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배야 나무며 흙이며 돌 바위 같은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먹어댔으니 제 아무리 뱃속이 튼튼하다 한들 난리가 안 나고 백일까요? 장길손은 아픈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구르다가 먹은 것을 죄다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입속에서 나무랑 흙이랑 돌 바위들이 와당탕 쏟아져 나왔어요. 먹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었으니 나오기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그 자리에 높은 산이 하나 생겨났으니 그게 바로 백두산 이었습니다. 먹은 것을 다 쏟아놓고 나서야 장길손은 정신이 조금 드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슬픔이 밀려왔어요. 다시 텅 비어버린 뱃속이 허전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거인으로 태어나 이 고생을 하나 생각하니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장길손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눈물은 한없이 한없이 흘러 큰 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꼭대기에 큰 연못이 생겨났으니 그것이 바로 천지입니다. 그 연못이 넘쳐 두 줄기 긴 강을 이루었으니 그것이 압록강과 두만강입니다. 한참을 실컷 울고 나니 장길손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해졌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북쪽을 향해 휴 하고 큰 숨을 내쉬었지요. 큰 숨은 거센 바람이 되어 올망 졸망 늘어서 있던 크고 작은 산들을 모조리 휩쓸어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북쪽에 생겨난 드넓은 들이 바로 만주 벌판 입니다. 그렇게 토하고 울고 큰숨을 쉬어 백두산과 천지와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만주벌판을 만들고 장길손은 그 자리에 길게 엎드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졸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아, 졸려 이제 잠을 자야겠어. 잠에 빠져들면서 장길손의 마음은 한없이 편안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그 뒤로 장길손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힘과 슬기와 진실 아주 오래전 까마득한 옛날에는 세상의 모습이 마치 시루떡 같아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북쪽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해 위는 하늘로 아래는 땅으로 갈라져 나뉘더니 하늘에서는 푸른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검은 이슬이 솟아 올랐습니다. 검고 푸른 이슬은 중간에서 하나로 합쳐졌다가 다시 흩어져 별이 되고 산이 되고 물이 되고 풀과 나무와 짐승과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직 해와 달은 생기지 않아 온 세상이 치륵처럼 깜깜했어요. 커다란 수탁 한 마리가 큰 산에 올라 동쪽으로 머리를 들고 서쪽으로 꼬리를 들고 꼬끼오 남북으로 날개치며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바닷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거인이 하나 솟아났는데 앞 이마에 눈이 둘 뒷 이마에 눈이 둘 이라 앞의 것은 이글거리는 해 둘이 되고 뒤의 것은 써낼한 달 둘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생겨난 뒤로 세상엔 밝은 빛이 가득 찼어요. 눈 가진 것들은 모두 빛을 볼 수 있어 기뻐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뿐 밝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씩만 있어야 할 해와 달이 둘씩이나 하늘에 떠 있으니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이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다 들어 죽고 밤에는 시린 달빛에 얼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늘나라 임금 천지왕도 이만저만 걱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던 천지왕이 하루는 깜빡 잠든 새에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땅에서 도줄기 신비한 기운이 하늘로 뻗쳐 두 마리 큰 용으로 변하더니 해와 달을 하나씩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꿈을 꾸었구나. 깨어나 생각하니 분명 땅 세상에 배피를 얻어 해와 달을 다스릴 자식을 낳을 꿈이었습니다. 천지왕은 짝을 구하기 위해 땅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슬기롭고 어진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총명 부인 이었어요. 천지왕은 곧 땅 세상으로 내려가 총명 부인을 만나 혼인하였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하며 오손도손 살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가 생겼어요. 천지왕은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을 구할 아기가 생겼구나. 천지왕은 땅 세상에 오래 머물며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싶었으나 하늘나라를 오래 비워둔 터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원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총명 부인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이제 부인의 곁을 떠날 때가 되었소. 머자나 아들 쌍둥이가 태어날 것이니 형은 대별왕 아오는 소별왕이라 하시오. 그라고는 품속에서 박씨 도하를 꺼내 총명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아비를 찾으면 이 박씨를 울타리에 심으라 하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천지왕은 훌쩍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뒤에 총명 부인은 아이를 낳았어요. 과연 아들 쌍둥이였습니다. 대별왕과 소별왕 형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워낙 하늘과 땅의 기운을 타고난지라 하루 자라기를 열을 자라듯 했어요. 힘과 슬기가 뛰어나 이들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덧 일곱살이 되었을 적에 마침내 형제는 총명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누구십니까? 총명 부인이 박씨 두 알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나라 임금님 전지왕이시니 이것을 울타리에 심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형제가 박씨를 심자 금세 싹이 나서 쑥쑥 자라나더니 순식간에 줄기가 하늘까지 뻗쳤습니다. 형제는 박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전지왕이 형제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형제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의 아들들이 옵니다. 전지왕은 커다란 활 둘과 화살 둘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정근짜리 활과 백근짜리 화살이니라 너희가 정령 내 아들들이라면 이것으로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 떨어뜨리거라. 형제는 활과 화살을 들고 물러나왔습니다. 곧장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가서 동쪽 바다를 향해 활을 겨누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멀리 바닷속에서 붉은 햇덩이가 솟구 쳐올랐습니다. 잇따라 또 한 덩이가 솟구 쳐 오를 때 먼저 대별왕이 활을 쏘았습니다. 청근 활에서 튀어나간 백근 화살이 정확히 두 번째 햇덩이를 꿰뚫었습니다. 햇덩이는 강렬한 빛을 잃고 동쪽 하늘 저쪽으로 멀리 날아가 새벽 새별이 되었습니다. 형제는 해가 지길 기다렸어요. 이윽고 멀리 바닷속에서 써늘한 달덩이가 솟구 쳐올랐습니다. 잇따라 또 한 덩이가 솟구 쳐올 때 이번엔 소별왕이 활을 쏘았습니다. 청근 활에서 튀어나간 백근 화살이 정확히 두 번째 달덩이를 꿰뚫었습니다. 달덩이는 써늘한 기운을 잃고 서쪽 하늘 저쪽으로 멀리 날아가 초저녁 개밥 바라기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세상은 세상다워졌어요. 알맞은 햇빛이 낮 세상을 비추고 알맞은 달빛이 밤 세상을 비추니 비로소 풀, 나무, 짐승들과 사람이 살기 좋아졌습니다. 천지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너희야말로 과연 내 아들들이로다. 천지왕은 두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상을 맡길 만하니 이 세상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 대별왕은 사람이 사는 이승을 다스리고 소별왕은 홈백이 사는 저승을 다스리거라. 고맙습니다. 아버님. 둘은 고개를 조아리며 천지왕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이 세상 모든 욕심에 씨앗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소별왕의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어둡고 축축한 저승을 차지하고 형만 밝은 이승을 차지하라고? 이건 너무 불공평해. 소별왕은 대별왕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도 이승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기를 해서 이기는 쪽이 이승을 차지하도록 하지요. 대별왕이 선선히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꾸나. 그래 무슨 내기냐. 수수께끼 내기입니다. 제가 문제를 낼 테니 형님이 맞추어 보십시오. 그래 시작해보자. 소별왕이 첫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어째서 동백나무 이파리는 겨울이 되어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별왕이 대답했어요. 동백나무는 속이 꽉 차있기 때문이다. 소별왕이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대나무는 속이 텅텅 비었는데 어째서 겨울에도 푸릅니까? 대별왕이 대답했습니다. 비록 속은 비었지만 마디는 꽉 차있으니 그렇다. 말문이 막힌 소별왕은 두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어째서 산 아래에는 풀이 많은데 산 꼭대기에는 풀이 적습니까? 빗물이 산 위에 흙을 아래로 씻어내리니 아래쪽 흙이 기름져서 그렇다. 그러면 어째서 사람은 머리에는 털이 많고 발에는 적습니까?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나오니까 그렇다. 소별왕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내기를 걸었습니다. 은그릇에 꽃씨를 심은 다음 각자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잡시다. 자는 동안 꽃이 무성하게 피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이번에도 대별왕은 선선히 대답 했어요. 그러자꾸나 형제는 은그릇을 머리맡에 놓고 나란히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나란히 잠이 든 것이 아니었어요. 대별왕이 쿨쿨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소별왕은 실론을 뜨고 은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별왕 머리맡의 은그릇에서는 꽃이 활짝 피어났으나 제 머리맡의 은그릇에서는 꽃이 피다가 시들고 말았어요. 이러다간 영영 이승을 못 차지하겠다. 소별왕은 몰래 은그릇을 바꿔놓았습니다. 한참 뒤 깨어난 대별왕은 그만 소별왕에게 이승을 주워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졌다 소별왕아 네가 이승을 차지하거라. 소별왕은 짐짐 미안한 척 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형님. 하지만 내기는 내기이니 제가 이승을 다스리겠습니다. 대별왕은 소별왕이 이승을 제대로 다스릴지 못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별왕에게 강곡히 부탁했습니다. 아우야 이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 그중에는 도둑도 있고 사기꾼도 있지. 그들을 잘 다스리려면 힘과 세기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참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부디 진실로 그들을 다스려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바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어지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힘과 꾀가 진실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옛날 옛날에 보기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보기라는 청년이 혼이 날 나이가 되었는데도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기의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부모님은 여기저기 물어 혼차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좋은 혼차 어디 없나 한번 알아봐 주게. 그러던 중 드디어 이웃의 소개로 마땅한 혼차를 찾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조금 샀지만 알뜰하고 부지런하고 참 안 색시 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보기라는 청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혼인의 날을 잡게 되었고 드디어 혼인할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보기는 평소 산에서 나무를 내다 팔아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보기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지요.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년은 다리의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뭐가 따끔했는데 무엇인가 다리를 무는 느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다리 쪽을 내려다보았어요.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뱀이 있었거든요. 저 녀석이 내 다리를 물었구나. 청년은 다리를 살펴보고는 자신이 뱀에게 물렸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혼사를 앞두고 이게 무슨 재수없는 일이람. 청년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다리가 점점 더 심하게 부어오르고 아팠습니다. 그만 내려가야겠다. 청년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산에 내려오던 청년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져서 다리까지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운이 없는지 정말 운이 나쁜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있으면 색시를 맞이할 텐데 왜 나쁜 일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아픈 다리를 이끌고 청년은 힘겹게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청년의 모습을 본 어머니 아버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혼인을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어디 가지 말고 치료나 열심히 하거라. 다리를 회복하기 위에서 약초도 바르고 쉬고 있던 청년은 자다가 온몸이 가려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신의 몸을 살펴보던 청년은 깜짝 놀랐어요. 온몸이 붉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는 등 피부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열이 심하게 나면서 움직이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지요. 어머니 아버지는 급하게 의원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렇다 할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혼인 날짜를 미룰 수밖에 없었지요. 보기는 너무 아쉬웠지만 아무 기력도 없이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구나. 그렇게 용하다는 의원이 왔지만 보기는 차도가 보이지 않았고 혼인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차마 혼인 날짜를 더 미루자는 말을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보내고 있던 보기네 가족은 보기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혼인하기로 한 날짜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안되겠다. 직접 가서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해보아야겠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혼인을 약속한 댁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비 며느리 댁을 찾아간 보기의 아버지 어머니는 집을 들어서기도 전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집이 허물어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 마을을 돌아다녀 수소문에 물어보았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얼마 전 이 마을에 홍수가 와서 대부분의 집들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낳아갔답니다. 그 집 식구들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아버지 어머니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혼사가 무산된 것에 대한 속상함도 속상함이지만 아들이 큰일을 치를 뻔했다는 생각에서 였지요. 그 시절에는 혼인을 하고 나면 신부 집에서 한 달간 살다가 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만약 약속한 대로 혼인을 하였더라면 보기도 지금쯤 큰 변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라니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보고 들은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생각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아찔했답니다. 혼인을 앞두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나 신세한탄을 하고 있던 청년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했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 어찌 보면 나에게 큰 복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버지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장가를 가지 못하던 아들이 혼인하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기뻐했던 그 좋은 일이 내 아들이 큰 변을 당할지도 모를 안 좋은 일이었고 아들이 뱀에 물리고 넘어져 크게 아팠던 안 좋은 일이 우리 아들을 살린 좋은 일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후로 복인의 가족은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나쁘다 좋다 단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 세상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은 누구며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그러한 궁금증으로 시작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앞에서 들려드린 힘과 슬기와 진실 이야기가 그렇지요? 동생이 다스리는 이승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과연 이승을 원래대로처럼 형이 다스렸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